안녕하세요 울림들 오늘은 경기도 광주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만 모아봤어요 요즘 화담솝 벚꽃 구경하고 화담솝 근처에 여행지도 많이 찾아보실 텐데요 제 생각에는 경기 광주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예쁜 곳이 많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많은 곳들을 다녀보고 직접 뽑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 어로프 슬라이스 피스, 세컨드원 바이브, 경성빵 공장, 카페 숨 카페 새우개길 3구, 시드그린 베이커리 카페 이렇게 베스트 6를 소개해드릴게요 어로프 슬라이스 피스는 저도 가보고 너무 예뻐서 반나절 동안이나 있었던 대형 베이커리 카페예요 전참시에서 이영자님도 픽한 빵 맛집으로 베이커리 종류도 많고 이영자님도 반했을 정도로 예쁘고 맛있었어요 특히 이 연휴빵은 꼭 드셔보세요 이게 뭐야? 토마토, 와 토마토예요 와 재밌다 이거 뜀틀빵이에요 이거는 수프래요 치즈, 감자수프래요 총 6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카페라 규모도 크고 봄꽃이 피기 시작하면 더 예쁜 곳이에요 프라이빗가든도 열어주셨는데 유럽공주가 된 것 같은 인테리어였어요 여기 완전 취향저격 핑크핑크 봄 분위기 가득한 여기는 세컨드원 바이브 초월점이에요 1, 2, 3층에 루프탑까지 있어서 공간도 크고 예쁜 꽃 인생샷 포토존도 있어서 화담숲에서 벚꽃 보고 여기 오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달마다 테마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 4월의 테마는 그린 대나무와 철길로 꾸며진 정원이 너무 예쁜 여기는 경성빵공장이에요 여기가 남한산성 카페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경성이라는 이름답게 한식당과 주택을 한옥의 느낌으로 개조해서 만든 곳인데 베이커리까지 드셔보시면 왜 빵공장이라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빵 여기 카페 숨은 1, 2층 그리고 루프탑이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예요 통창과 풀빌라 같은 예쁜 외관 때문에 사진이 엄청 잘 나와요 그리고 사계절을 다 느낄 수 있는 곳인데 곧 푸릇푸릇해지면 더 예뻐질 것 같아요 남한산성 속 고즈넉한 한옥 카페를 원하신다면 여기 새우개길 3구를 추천드려요 이 새우개길 뜻이 조선시대 때 한양으로 가는 길을 새우개길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런지 옛 정치가 느껴져요 곳곳에 예쁜 포토존도 많다는 거 무작정 들이밀기만 하지만 그런거랑 차이가 있어 베이비 동선을 타고 난 나라 근데 새소리, 물소리 미쳤다 손 당겼어 여기 시드그린은 화담숲 입구 바로 옆에 있어요 그냥 화담채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나무 향이 진짜 나요 아 이거 진짜 소나무래요 저도 화담숲 벚꽃 시즌에 맞춰서 사전 예약을 했는데 그게 오늘이거든요? 근데 안 폈어요 누가 3월 말에 핀다고 해가지고 울림들은 꼭 화담숲에서 예쁜 벚꽃 인생샵 많이 남겨오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대형 카페들도 꼭 들려오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